16번 어휘출원부터 내신은 이런 유형이 많이 나오죠? 선택형 앞뒤에 근거가 무조건 있다 없으면 주장을 찾아서 전체 구조와 함께 주장과 하나씩 맞춰주면 돼요 첫 줄 When teachers work in isolation isolation 뜻이 뭐죠? 고립이지 고립 선생들이 고립되어서 일을 할 때 They tend to see the world 그들은 세상을 보는 경향이 있죠 Through one set of eyes 하나의 눈의 세트로 They're on 자신의 눈으로 고립돼서 일하면 자신의 눈으로만 본대 The fact that there might be someone somewhere in the same building or district 사실이 있는데 있을 수 있죠 누군가 어딘가에 똑같은 건물이나 district Who may be more successful at teaching this word that subject will lesson 더 성공적일 수도 있는 가르치는 것에 이런거나 저러한 주제나 수업을 Is based lost on teachers 기초되어 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선생들한테 Who closed the door 형아편 쳐라 On teachers who closed the door A 바로 뒤 얘기야 A의 두 줄 위에 There might be someone somewhere in the same building or district who may be more successful at teaching this word that subject will last 이것은 여기까지 전광펜 껐다 깨다 깨 경원이 내 말 들리니? 누군가 더 성공적일 수 있다라는 게 문 닫은 선생한테는 그런 사실이 있지 않겠죠 그래서 lost A는 그냥 lost입니다 그 다음 Who closed the door 뒤에를 읽어볼게요 And worked their way through the school calendar virtually alone 일을 하는데 자신의 방식으로 학교 캘린더를 통해서 혼자서 혼자서 일하면 누군가 있을 수 있다는 모르겠지 그래서 A는 100% lost In the absence of a process absence에 세모치고 absence 뜻이 뭐예요? 부재 잘한다 나와봐 그럼 이걸 쓰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미 없는 거죠 뒤에를 볼게 In the absence of a process 과정이 없대요 That allows forbees them or them to benchmark those who do things better or at least differently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과정인데 그들한테 벤치마킹하는 것을 더 잘하거나 최소한 다르게 하는 사람들을 그 다음 teachers are left with that one perspective they're on In the absence 부터 현관편을 쫙 치자 absence of a process 이게 어떤 과정이냐면 벤치마킹을 하게 하는 건지 하지 못하게 하는 건지 이러한 과정이 없어서 그래서 선생들은 자신의 것만 갖고 남아있다는 얘기죠 결과는 perspective 몰라도 they're on 만 갖고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럼 지금 벤치마킹을 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allows를 골라야 돼 못하는 거니까 못하는 거면 forbids를 골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absence가 있기 때문에 허용하는 과정이 부재할 때야 내 말 맞아요? 금지하는 과정이 부재하면 하게 한다는 얘기잖아 이중부정이니까 그래서 b는 allows입니다 b가 함정이에요 그래서 오답률이 높은 겁니다 absence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forbids를 골라야 되거든 이중부정이기 때문에 allows 그들한테 벤치마킹을 하게 해주는 과정이 없어서 자신만의 것을 갖고 남아있죠 됐어 그 다음 문자 난 다양한 과목들을 가르쳤죠 under 소셜 스테디 엄브렐라 뭐 이런 데서 and had very little idea little은 부정입니다 생각이 없어요 of how my peers who taught the same subject 어떻게 내 peer 애들이 똑같은 과목을 가르친 애들이 했는지 what they did 그들이 한 것을 the idea of meeting regularly 규칙적으로 만난다는 생각은요 to compare notes plan common assessments and share what we did well 뭐 이런 거 하려고 만난다는 생각은 mostly never occurred to us 자 형광편 들어서 c에서 4줄 위에 and had very little idea 부터 쫙 쳐 and had very little idea of how my peers who taught the same subject did what they did 그 다음 칠하는 것 많죠 이제 그 다음에 the idea of meeting regularly 많죠 the idea of meeting regularly 규칙적으로 만난다는 생각 됐어 그럼 그 생각이 내가 이미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며 그럼 규칙적으로 만난다는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never never 그리고 뒤에 뒷문장에 rather의 세모 쳐보세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rather나 instead가 등장하면 앞에 게 아니고 뒤에 거 맞아 이 때문에 앞에 부정이 있어야 돼 rather를 쓸 거면 앞 문장에 부정이 있어야 된다고 부정 그러니까 얘는 내용을 몰라도 뒤에 rather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never가 나와야 돼요 never가 없으면 rather를 쓸 수가 없습니다 난 널 사랑하는 건 아니고 rather 네가 가진 돈이 좋아 난 널 죽이고 싶은 건 아니고 rather 널 괴롭히고 싶어 뭐 이런 거 앞에 부정이 있어요 부정 그래서 무조건 never 쓰이는 답은 4번입니다 맞췄다 손 내리세요 이 글을 꿰뚫는 가장 큰 글의 구조는 일화야 일화 일화를 통한 주장 내가 실제로 겪은 일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구조에서 제일 큰 구조는 일화를 통한 주장 입니다 다 읽었기 때문에 하나씩 요약해 볼게요 1번 자 선생님들이 고립되어서 일을 할 때 선생들은 보는 경향이 있죠 하나의 눈을 통해서만 자신의 눈으로만 1번 문제점이지 혼자 일하면 혼자 생각만 있어요 2번 사실이 있는데요 누군가 어딘가 에서 똑같은 건물에 혹은 디스트릭 디스트릭 지역 똑같은 지역에서 더 성공적일 수 있는 이러한 저러한 과목이나 수업을 가르치는 것에 사라져 있죠 선생님들한테는 문을 닫고 일을 하는 자신의 방식으로 학교 달력을 통해서 사실상 혼자서요 2번도 1번과 똑같은 겁니다 문제점 혼자 일하면 몰라요 3번 과정의 부재에서 그들한테 벤치마킹을 허용해주는 더 잘하거나 최소한 다르게 하는 사람들은 선생님들은 남겨지죠 하나의 퍼스펙트 시각으로만 자신의 시각으로만 1,2,3 모두 문제점 혼자 일하면 문제가 있어요 4번 나는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거든 사회연구의 우산 아래서 분야 아래서 근데 생각이 없었어요 어떻게 내 peers 또래들이 동료들이 같은 과목을 가르치는 애들이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했어 나의 문제점 나도 그랬던 거야 5번 규칙적으로 만난다는 생각은요 필기를 비교하고 공동의 어세스먼 평가를 계획하며 우리가 잘하는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만난다는 생각은 우리한테 일어난 적이 없었죠 여전히 우리한테도 문제점 6번 오히려 우리는 많은 시간을 사회연구 사무실에서 섰습니다 불평하면서요 시간 부족하다고 그리고 비난 게임을 하면서요 책임 전가하는 거야 니 탓이야 니 탓이야 니 탓이야 시간이 없어서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점만 지적하고 원인을 얘기해준다 원인은 1번에 있어요 선생님 혼자 일할 때 고립돼서 일하면 이렇게 돼 주장을 알 수 있는 건 1번 3번 1번 3번 글의 전개 방식은 크게 보면 일화를 통한 주장이지만 다르게 보면 문제점 원인입니다 문제점 원인 됐어? 앱센스를 알아야 된다 앱센스는 세트로 외워야 돼 presence 이게 존재 얘는 부재 다른 말로 결석이지 결석 결석 17분 형서야 경헌이도 1년 너무 빠르지 않냐? 좀 있으면 이제 추워져 우리 중앙고사 보고 나면 예비고일 넘어와 너 그때 유찬이랑 앉아가지고 경헌아 저 끝에 다른 애들 처음 운 날에 유찬이 숙제하는데 뒷박쳐가지고 현빈이 그날 있었나? 첫날이었어 그게? 그때 기억해보면 여기 교실이 가득 차있었어 자리도 없어져 의자를 넣었다고 근데 첫날에 오자마자 내가 갑자기 막 화를 내니까 그중에 무려 열몇 명이 나갔어요 이 새끼 뭐 도라이잖아 처음 만났는데 막 화내고 근데 그게 너무 미안한게 현빈쌤 누구였지? 저 현빈쌤 아 근데 원래 토비쌤이랑 친하거든 중동관 토비쌤 손 봐 근데 토비쌤 이놈도 엄청 많이 왔단 말이야 다 나갔어 현빈쌤 화를 안내시지? 왜 안내지? 모르겠어 하 현빈쌤이랑 나랑 엄청 친하거든 현빈쌤 원래 여기서 일했었어 둘이서 아스날 팬이고 둘이서 힙합 좋아하고 영어 가르치고 하 그 유찬이는 어디갔어 지금? 저기 거 있잖아 하 환장하겄네 진짜 너네는 그나마 다행인거야 월급만 없잖아 지금 그때 동아랑 다른 애 한명 있었는데 월급만 특강하다가 마지막 날을 엄청 안했어 수업 15분 남았는데 쫓아냈단 말이야 하 그게 나의 열정을 보여주는거야 패션 현빈쌤 현빈쌤 나 처음 봤을 때 그래서 어땠어? 저 조졌다 저거 개무섭다 저거 그런 사람 아닌데 숙제 태도 이런거 말고는 화를 안내 시윤이 너 처음 만났을 때 너 아주 개차반이었어 숙제 그래 안 그래 인정하기 싫어? 지금 너 엄청 좋아진거야 경서 봐봐 경서는 원래 수업이 2시간이면 1시간 45분을 잔다고 지금 깨있잖아 지금 깨있잖아 민거인 너도 엄청 좋았어 숙제가 은소독 중간대보다 점수 확 오르고 근데 숙제를 아우 진짜 요즘 더워서 그런가 칼부림이 많죠 목동에 있는 모학원에서 한번 터질 수도 있겠다 아우 휴가 갔다 갔다 선 어디 갔다 왔어 하정이 어? 강원도 강원도 어디 거의 이렇게 리조트를 돌았나 어디 갔다 왔어 아 너무 더우니까 호텔 수영장 가고 아우 좋다 나랑 학원 방학일 때 멀리는 못 가고 남산 갔다 왔는데 남산 외국인 엄청 많은 거 알아? 미친 듯이 많아 왜냐면 경복궁 청와대 남산까지 관광 코스야 거기가 버스 타임에 이렇게 돌거든 거기서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많아? 여기서 올라갔는데 아 진짜 수치 프리였어 걸스카우트 몇 명들이 탈출해서 거기 와 있더라고 너무 미안하더라 여기 종아리 봤는데 여기 목이 다 뜯겼어 걔네 탈출했는데 탈출한 건 알까? 그리고 마지막 케이팝 콘서트로 퉁친 거 아니야 E-T-E-T-A 해가지고 퉁친 거 아니야 지금 완전 수치 프리야 이거 그리고 우리의 미스터 손흥민 페널티킥 주고 이거 뭐하는 거야 잘못됐어 지금 아스날이 이겼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전 개인적으로 토트넘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이거지 손흥민 때문에 손흥민이 골 넣고 토트넘이 지는 거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손흥민 헤드트릭하고 토트넘이 8골 먹는 이런 게임 그 해리케인 같잖아 끝났어 이제 그 팀은 나가니까 손흥민 밖에 없어 근데 손흥민 페널티킥 주고 이 상태가 된다고 하면 조만간에 강원 FC에서 미스터 손흥민을 볼 수 있다 마지막 은퇴 기념으로다가 이강일은 무슨 네이마르랑 와아 이러더니 네이마르랑 싸우디 가른데요 갑자기 또 다시 나갔던 음화팬 돌아오고 이상한 집 아니야 거기도 돈으로 성을 쌓아놓으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챔스 우승 때문에 그걸 다 사온 거 아니에요 챔스 우승은 안되잖아 오히려 선수 영업도 별로 안하는 네이마른 맨날 올라가고 올해 챔스 우승은 당연히 맨시티겠죠 맨시티가 챔스에 올인했으면 좋겠어 2연속 그럼 리그가 좀 소홀할 거 아니야 그리고 홀란드 세계 최고의 미남 선수 걔 좀 사라져야 될 거 같아 그거 이상한 놈이야 아니 개구리랑 뱀이랑 생태계 잘 살고 있는데 황소개구리가 와가지고 다 집어쳐먹으면 어쩌자는 거야 지금 해리케인도 떠났기 때문에 프리미어 최고의 공격수는 개밖에 없잖아 그리고 맨시티는 확실히 느낀 게 덕배가 없으니까 퀄리티가 차이 나더라고 헤리케인 아스널로 왔으면 대박인데 영원한 배신자 해가지고 17번 빈칸입니다 한 줄 위 빈칸부터 읽으세요 목표를 잡고 가세요 For these individuals 세목 For these individuals These 복수명사는 항상 앞에 있어요 앞 문장에 이러한 개인들에게 빈칸인데 이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가야 돼 빈칸에서 다섯 줄 위입니다 People with a strong sense of self-efficacy 아래쪽에 있어 강한 자기 훈훈감을 가진 사람 Therefore 그러니까 Maybe more willing to 더 willing to 한대요 Step outside 밖으로 벗어나요 The culturally prescribed behaviors 문화적으로 prescribed된 행동을 To attempt tasks or goals 임무나 목표를 수행하려고요 For which success is viewed as improbable 그것의 성공이라는 건 improbable로 보이는 건데 By the majority of social actors 다수의 사회 행위자들한테 In a setting 그 환경에서 이러한 개인들에게 그럼 이러한 개인은 형아편 들어라 치라고 하는 듯 쳐 빈칸에서 다섯 줄 위에 People with a strong sense of self-efficacy 치세요 우리가 찾는 건 이러한 개인은 사람인데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어떻게든 찾으면 돼 그 빈칸 바로 뒤를 보자 빈칸 바로 뒤에 four example 보여요? 세목 예시는 어차피 앞 문장과 뒷 문장이 정확히 똑같은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읽고 찾겠다고 생각해 더 안 읽어도 돼 끝이야 끝 예를 들어볼게 오스트랄리언즈 호주인들 tend to indoors 인도어스 아래쪽에 있어 지지하는 경향이 있대요 The tall poppy syndrome 이거 This saying 이 말은 suggests that 제안하는데 any poppy that outgrows the others 어떠한 poppy도 다른 것들보다 outgrows하는 놈들은 in a field 밭에서 will get cut down 짤릴 거랍니다 In other words 다시 말해볼게 any overachiever 어떠한 overachiever 더 성취한 사람들은 will eventually fail 결국에 실패할 거랍니다 Interviews and observations suggest that 인터뷰와 관찰이 보여주기를 It is the high self-efficacy Australians Self-efficacy Australians 보여요? 세모처 그게 high self-efficacy Australians 우리 찾는 거예요 높은 자기요능감의 호주인들은 who step outside 벗어난답니다 이러한 문화적으로 prescript된 행동을 실제로 성취하려고 평균 이상을 이거 빈칸 앞에도 있었지 현관편 들어 아래에서 세번째 줄 It is the high self-efficacy 부터 현관편 끝까지 그 다음에 빈칸의 네 줄 위에 보면 self-efficacy 까지만 첫째 현관편 마저 치자 Therefore may be more willing to step outside the culturally prescripted behaviors to attend task or goals 까지만 치면 돼 그럼 똑같은 말이 두 번 있잖아 지금 빈칸 앞과 빈칸 뒤에 나와봐 다 끝났어 자기요능감이 높은 애들은 뭐하냐면 문화적인 문화는 왜 쓸 수 있어 sorry 문화적인 행동을 이거 벗어나버리죠 step outside 이 말이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시비 문화적인 culturally prescripted 몰라도 culturally behaviors step outside 한다고 맞죠 그 말 찾자 1번 self-efficacy is not easy to define 자기요능감은 정의하기 쉽지 않아요 뭔 소리야 높은 애들은 벗어난다니까 2번 culture will have little or no impact on behavior 문화는 영향을 아주 조금 주거나 주지도 않아 행동해 그럼 2번이 답이네 문화를 벗어난다며 영향을 못 준대 3번 목표를 설정하는 건 중요합니다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뭔 소리야 4번 높은 자기 효능감은 typical이 노멀이야 노멀 전형적인 보통의 호주인들의 보통의 성질이 다 탈락 호주인들은 높은 애들 다 잘라버려 그런 거 싫어한다고 했어 내용 불일치 5번 반응을 판단하는 것은 공동체로부터 어려울 것입니다 쉽겠죠 왜냐하면 호주인들은 톨 파피 다른 애들보다 톨 하잖아 그럼 다 잘라버린단 말이야 오버어치브하면 다 실패하게 만든다고 대중의 반응은 좋지 않은 거지 4,5 내용 불일치 1번 3번 아예 소재가 없고 답은 2번입니다 이 정도는 맞춰야 돼 이거는 근거를 두 번 줬잖아 앞뒤로 맞췄다선 지금 안 문제보다 많네 오케이 넘어가지 1번 안 읽었기 때문에 영어도 읽을게요 An individual characteristic 개인 특징 that moderates moderates 조정하다 The relationship with behavior 행동과 관계를 조정해주는 개별적 특성은요 Is self-efficacy 정의네 정의 자기 효능감이에요 Or a judgment 이렇게 명사 컴마 잠깐 나 좀 봐봐 명사 컴마 명사 동격이잖아 근데 명사 다음에 or 명사하면 이게 또는 이란 뜻도 있지만 동격일 땐 즉이야 즉 그냥 동격이에요 동격 자기 효능감은 즉 판단입니다 one's capability 한 사람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에요 to accomplish a certain level of performance 성취할 능력 어느 정도 수준의 수행을 1번은 자기 효능감의 정의 2번 people who have a high sense of self-efficacy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tend to pursue challenging goals 추구하는 경향이 있죠 어려운 목표를 that may be outside reach the average person 그게 범위 밖에 있을 수 있는 일반 사람들 범위 밖에 있을 수 있는 2번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 앨런 머스크 같은 애들 아무도 생각 안 하나 화성 간다고 하잖아 화성 갈 끄니까 이런 거 자기 효능감이 높은 거예요 3번 읽었죠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그러니까 더 기꺼이 벗어나려고 해요 be willing to 는 기꺼이 동사다다운 소요 더 기꺼이 벗어나려고 합니다 문화적으로 규정된 행동을 임무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요 그것의 성공은 improbable로 보이죠 불가능하게 보이는 다수의 사회 행위자들한테는 그 환경에서 3번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거 해요 화성은 어떻게 가 라는 걸 한다고 4번 이러한 개인들한테 문화라는 건 영향을 거의 안 줘요 야 이게 나 봐 들어봐 테슬라가 지금 주가 엄청 올랐거든 테슬라 차 어디서 제일 많이 팔아 먹어 테슬라 차를 어디서 제일 많이 팔아 먹어 중국에서 제일 많이 팔아 먹어 근데 미국과 중국은 관계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중국 가서 장사하지 말란단 말이야 근데 화성 깔 끄니까 베이징 깔 끄니까 그래서 다 팔아 먹어요 문화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거 다 해 그냥 뭔 상관임 기업과는 정치가 중요한 게 아니지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수익 수익을 내야 내 기업의 사람들 월급 주고 내 기업의 사람들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한테 먹이를 공급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의 생태계가 다른 거야 5번 예를 들어서 호주인들은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톨 퍼피 신드롬을 6번 이러한 말이 보여주는 건 서제스트가 보여주다 제안하다 둘 다 뜻이 있다 어떠한 양귀비도요 다른 것보다 outgrowth 더 커지잖아 밭에서 그럼 잘릴 거래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더 많이 성공한 사람들은요 결국에 실패하게 만드는 거래 호주인들은 이게 뭐 공산주의 아니야 여기 7번 인터뷰와 관찰은 보여주는데 It is the high self-efficacy or shallians Who Who 아래다가 That이라고 써봐 이 시 지칭하는 게 없어 그래서 이때 강조야 인터뷰와 관찰이 제안하는 거 보여주는 건 바로 높은 자기 흔흥감을 가진 호주인들입니다 이러한 문화적으로 규정된 행동을 벗어나는 건요 실제로 평균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서 7번은 예시의 결론이죠 주제문 4번 전개방식 주장과 부연 예시 자기 흔흥감이 뭐냐면 자기 흔흥감이 높은 사람은 이런 거지 예를 들어볼까 이런 거야 나는 글이야 이거하고 쉬게 해준다 18분 빈칸에 넣는다 D-circular expansion of both problems and solutions blank 나와봐 만약에 디스프루시라 하잖아 그러면 내용을 볼 때 내용을 은서야 여기 봐봐 내용을 볼 때 이러한 과일이라고 하면 앞문장에 과일이 있겠죠 앞문장 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앞에 과일이 있겠지 뭐 왜냐면 순서 삽입은 확인해야 돼 근데 주제를 찾는 대입학 빈칸 출현도 그냥 과일이 있겠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D-circular expansion of both problems and solutions 보여요? 익스펜션 몰라도 circular는 알잖아 순환하는 거 아니야 앞문장에 앞문장에 이렇게 순환하는 문제와 해결책 둘 다가 있겠지 나와봐 앞문장에 문제가 해결책을 만들고 해결책이 문제를 만들고 뭐 이런 게 있겠지 돌고 도는 그게 빈칸인 거 아니야 그냥 맞죠? 쫄림이 읽어봐도 빈칸의 내줄 위에 오늘의 문제는 어제의 성공 그 다음 그 다음 오늘날의 해결책은 내일의 문제가 이렇게 들고 도는 거잖아 맞죠? 자 그게 뭐냐고 빈칸이 중간에 있으면 뒤를 먼저 봐라 ever since the enlightenment and the invention of science enlightenment 몰라도 과학의 발명은 알잖아 과학의 발명 이래로 we've managed to create 우리는 만들었어요 a tiny bit more 약간씩 조금 더 then we've destroyed each year 내년 파괴한 것보단 조금 더 만들었어 but that few percent positive difference 근데 그 얼마 안되는 긍정적인 차이의 퍼센트가 is compounded 아래쪽이 있죠? 조합이 됐어요 over decades 수십 년에 걸쳐 into what we might call civilization 우리가 문명이라 부를 수 있는 것으로 its benefits 그것의 이득은 never star in movies 영화에서는 스타가 아니래 한번 더 할게 빈칸 뒤에 과학의 발명 이래로 조금씩 더 만들었다 파괴한 것보단 됐지? 근데 그게 진짜 얼마 안되는 거야 그게 조합이 돼서 문명이 된 거래 나와봐 우리가 매일같이 이만큼 만들어 이게 positive 근데 매일같이 이만큼 파괴해요 얘가 negative 그럼 요정도 갭밖에 없잖아 지금 맞죠? 결론은 positive가 좀 더 많은 거야 조금씩 조금씩 더 많이 만든 거니까 근데 이게 결국엔 civilization이래 문명이래 문명 조금조금씩 만들어진 게 쌓이면 문명이래요 compounded가 조합되다니까 그 몇 퍼센트 안되는 긍정의 차이가 조합되면 문명 되는 거잖아 요만큼이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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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서 맞죠? 모여 모여 모여서 문명이 된다를 찾으면 된다 1번 Conceals Conceal은 감추다야 이건 남자도 알아야 된다 나중에 여자친구 선물 사줄 때 Concealer가 잡티 감추는 거야 Conceal 감추다 혁신의 한계를 감춘다 현재에 있는 혁신의 한계를 감춘다 그런가? 혁신의 한계를 감추면 어떻게 문명이라고 하지? 2번 어렵게 만든다 예측하는 거 미래를 자신감을 가지고 쉽게 만들지 않냐? 왜냐하면 오늘 해결책이 나오잖아 내일 문제가 나오겠죠? 오늘 문제가 나오잖아 내일 해결책이 나오겠지? 2번 탈락 3번 빠르게 프로토피안 문명을 성취하게 한다 빠르게가 틀린 거야 빠르게 프로토피안이 뭔지는 모르지만 빠르게가 틀렸어 왜냐하면 tiny bit more that few percent positive잖아 빠르게가 아니야 4번 high is a steady accumulation 숨깁니다 꾸준한 축적을 of a small net benefit small benefit 보여? 작은 이득? 그게 tiny bit more죠? over time 그 소재가 small benefit이 굉장히 끌리네 accumulation도 축적이니까 그게 조합된 걸 거 아니야 5번 produces 만든다 constable change 엄청난 변화를 탈락 엄청난 변화가 아니지 few positive percent이잖아 few percent positive difference야 맞죠?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건 1번 아니면 4번 아니니? 근데 내 말 들어 뒤에만 보면 4번이 엄청 끌려 4번이 엄청 끌려 약간씩 좀 더 만든 거잖아 파괴한 것보다 그리고 몇 몇 안 되는 긍정적인 게 쌓여서 문명이 된 거잖아 첫 줄 확인만 하러 가자 프로토피아 is a state of becoming 프로토피아는 되는 상태예요 rather than a destination 이것보다는 it is a process 프로토피아는 과정이죠 in the 프로토피아 mode 프로토피아 방식에선 things are better today 상황은 오늘도 좋아요 than they were yesterday 어제보다요 although only a little better 오직 약간이긴 하지만 형광펜 things are better today 고문자 형광펜 things are better today than they were yesterday although only a little better it is incremental improvements or mild progress 형광펜 increment increment 아래쪽에 증가의 향상입니다 mild는 순한 거잖아 맞죠 약한 발전이래요 오케이 그 다음 또 읽을게요 the pro in pro토피아 stems from the notions of process 프로라는 말은 프로토피아에서 stems from 한 건데 process의 notion에서요 progress의 notion에서요 these sort of progress 이러한 subtle한 프로그레스는 극적인 것도 아니고 흥분되는 것도 아니에요 it is easy to miss 놓치기 쉽죠 because the pro토피아 generates almost as many new problems as new benefits 왜냐하면 프로토피아가 거의 많은 문제를 만들거든요 많은 이득만큼이나 the problems 다 읽었다 다 읽었어 1번 오늘날의 혁신의 한계에 말이 없어 이런 소재가 없다고 뭘 감춰 해결되는데 근데 해결되면 다시 문제 생기고 맞죠 답 100% 4번 이거 맞췄다 별로 없죠 형광편들어 빈칸 한 줄 아래 오른쪽 끝에 we've managed to create a tiny bit more than we've destroyed each year but that few percent positive difference is compounded over decades into what we might call civilization까지 형광편들어 두 문장을 이해했으면 답 찾는데 보기 4번에 accumulation이랑 small benefit 굉장히 끌리는 거야 작은 이득이 축적된 거잖아 맞죠 내용을 한번 보자 이거 하고 쉰다 1번 프로토피아는 상태야 상태 되는 상태 목적지라기보다는 1번 프로토피아의 정의 it is a process 2번도 정의 되는 상태라고 과정이라고 3번 프로토피아 방식에선 오늘이 더 좋아요 어제보다요 약간이긴 하지만 프로토피아 방식의 특징 오늘이 더 좋은 거야 어제보단 조금이라도 4번 그것은 증가하는 개선이며 가벼운 발전이에요 얘도 특징 4번은 3번 다시 얘기한 겁니다 5번 더 프로라는 말은요 프로토피아에서 stems from 나오다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과정이나 과정과 발전의 개념에서요 프로의 어원 5번은 프로의 어원 6번 이 미묘한 발전이라는 건 극적이지도 흥분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프로토피아의 또 다른 특징 7번 놓치기 쉽죠 프로토피아가 거의 많은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많은 이득만큼이나 그래서 간과하기 쉬운 점이에요 8번 오늘날의 문제는요 유발되죠 어제의 기술적 성공으로 그리고 기술의 해결책은 오늘날의 문제에 대해서 유발할 겁니다 내일의 문제를요 얘가 프로토피아 방식에서의 특징이지 이것도 9번 그걸 요약한다 이러한 순환적인 확장은 문제 해결책 둘 다 해 이게 꾸준한 축적을 가려요 스모 넷 넷이 총 전체 형용사로 작은 총 이득을 가려요 긴 시간에 걸친 9번이 프로토피아 방식에서 간과하기 쉬운 점이죠 10번 개몽주의와 과학의 발전 이래로 우리는 매니지 추동산을 간신히 해내다 약간씩 조금 더 간신히 만들었어요 파괴한 것보다요 조금씩 더 만들었대요 11번 그치만 그 몇 퍼센트 안되는 긍정적 차이점은 조합이 되서요 몇십 년 동안 문명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11번 그 얼마 안되는게 모이면 문명 12번 그것의 이득은 절대 영화에서 주연이 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극적이지 않으니까 주제문 9번 11번 전개방식 프로토피아가 뭔지를 설명하는거야 상술 상술 주장과 부연으로 봐도 되겠다 프로토피아가 어떤거냐면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여기서 간과하는 점이 생기거든 프로토피아는 과정이기 때문에 못보고 가는게 생기는데 사실은 그게 문명이라고 맞죠? 이런식으로 통년비판으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됐나? 어이 들어 이거 되게 좋은 말이야 매일 조금씩 발전하잖아 그럼 그게 쌓이면 너란 문명이 된단 말이야 몰아서 하려고 하지마 말 더럽게 안들어 야 너네 모바일게임 해봤니? 얘들아 모바일게임 하면 하루에 몰아서 해봤자 얘랑 큰 차이가 없다 현질을 하지 않는 이상 근데 모든 모바일게임의 뽑기 형태 가차 형태는 일일 임무 주간 임무 이런게 있죠 그거 매일 들어가서 매일 해야 돼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뭘 받아서 해야 된단 말이야 조금씩 조금씩 하는게 나중에 그게 시간 지나면 너 무과금이어도 어느정도 세져 있어요 거기다 현질까지 하면 더 세지만 근데 현질을 하면 그 구렁텅이 빠지게 돼 결국에 너보다 돈을 더 많이 쓴 사람 뭔 얘기잖아 근데 무과금을 하면 정신승리를 하잖아 얘는 과금인데 내가 이기네 뭐 이런거 내 말의 포인트는 조금씩 하는게 제일 많이 하는거야 제발 숙제 못한거 해 빨리 숙제 못한거 это 바로 소 runt 눈물 눈물